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피벗의 피벗 엑셀 업로드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엑셀 파일을 브라우저의 피벗 컴포넌트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지정하여 피벗 엑셀 업로드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사용 예입니다.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피벗의 데이터가 시작되는 행의 인덱스와 컬럼의 인덱스, 그리고 데이터 추가 여부를 설정한 후 피벗 엑셀 업로드 함수를 실행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벗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피버팅 기능도 정상 동작합니다. 피벗의 데이터 리스트 속성을 확인합니다. 피벗이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벗과 바인딩된 데이터 리스트 1입니다. 피벗으로 업로드하려는 엑셀 파일입니다. 이 엑셀 파일은 데이터 리스트 1과 동일한 컬럼들을 동일한 순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벗 위에는 트리거 버튼이 있고, 이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트리거를 클릭하면 엑셀 파일이 피벗으로 업로드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피벗에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상단의 트리거를 클릭한 후 엑셀 파일을 피벗으로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에 추가되어 피벗에 업로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버팅 기능도 정상 동작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